장려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장려상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의 장려상 자 첫 번째 가수 소개하기 전에 시상가 시상가 상태는 우리 양훈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자 자리하시고요. 자 장려상 먼저 유민씨 남미순씨 박상일님 박카스님 임주인님 축하드립니다. 박수 자 앞으로 서세요. 앞으로 자 상장과 트로픽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대표로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. 대표로 남미순씨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 상장 장려상 이 사람은 2013년 제1회 가수 전도전 가요 콘서트 가수 가요제에서 우수한 가창력과 탁월한 음악성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트로피를 드립니다. 2013년 11월 15일 사당법인 한국가수협회 정로지의 가수 전도전 콘서트 가요제 위원장 전도전 박수 한 번 올리심 가겠습니다. 자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. 기념사진 찍고요. 자 계속해서 장려상 박상희님 내용은 똑같습니다. 박수 한 번 올리세요. 앞을 막으므로 어떻게 찍어요. 여기 동영상 찍는데 자 장려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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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상을 한 번 한 번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계속해서 장려상 자 유민 님 모시겠습니다. 내용은 똑같습니다. 자 상장과 트래핑 입니다. 자 이번에는 박하스 장려상 입니다. 내용은 저과 같습니다. 박수 한 번 올리세요. 자 장려상 자 임주희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자 트래핑과 함께 자 시상을 해주셨습니다. 자 이번에는 자 은상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은상 자 은상 시상 시상에는 역시 양훈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자 네 죄송합니다. 그러면은 자 시상에는요 은상 시상에는 오늘 주인공이신 전도전 선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자 은상 오늘의 은상입니다. 자 은상에는 세 분이 되겠습니다. 먼저 김 김성현님 그리고 송인님 김유진님 축하드립니다. 자 앞으로 하시고 자 한 분 더 한 분 더 어디까지 하셨습니까? 송인씨 자 송인씨 자 오늘 시상에는요 진공이죠. 전도전 선배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고 먼저 상장 수요가 트래핑 수요가 하셨습니다. 자 은상 이 사람은 2013년 제1회 가수 전도전 가요 콘서트 가요제에서 우수한 가창력과 탁월한 음악성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트래핑 및 부상을 수요합니다. 전 2013년 11월 15일 사단 범인 한국가수협회 정로지에 가수 전도전 콘서트 가요제에서 유원장 전도전 대도 김상현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 박수 한 번 올려주세요. 상장과 트래핑 증정 받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 한 번 증정을 하고요. 계속해서 김유진님 성인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. 성인님 상장은 이하동무이 되겠습니다.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. 김유진 계속해서 김유진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은상이었습니다. 금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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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상입니다. 금상 변함없이 시상에는 가수 전도전 선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금성 금상은 두 분 되겠습니다. 금성 유영하님 김영하님 김영하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박수 김영하님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금상입니다. 자 금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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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. 상장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. 여러분 축하해 박수 한 번 더 맞으시고 가겠습니다. 박수 자 대상 오늘의 영예 대상입니다. 오늘 영예 대상은 상금이 주어집니다. 상금과 상장 트래픽이 주어집니다. 자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. 이 상금은요 직접 전달한 게 아니고 이따가 사무실로 찾아와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영예 대상 영예 대상 오늘 증거이신 가수 전도전 선배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. 대상 자 기대해주세요. 어느 분이 과연 할지 궁금합니다. 자 대상 궁금하지요? 자 빵빠리아 노부로 출발하겠습니다. 대상 김명푸님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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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상장은 전과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트래픽 드리고요. 상금은 예 상금은 상실 와서 다가시기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창가상은요 사무실에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창가상은 사무실로 오셔서 상가상 타시기 바랍니다. 자 단체 사진 기름 사진 창가상이 있기 때문에요 창가상은 사무실 오시면 창가상 다 탈 수가 있습니다. 자 사무실은 정로 나군산과 바로 뒷골목에 오시면 전화하면 됩니다. 조금 있다가 전화 번호 드릴 테니까 전화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앞으로 좀 오세요. 앞으로 오늘 노래하시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어머님들 가족분들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주시고요. 늘 건강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레어레 만수하길 기원합니다. 제가 말했듯이 전도전 콘서트이기 때문에 다른 노래 말고 전도전씨 노래를 연습을 안 했으면 암마 노래를 잘해도 안됩니다. 일단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거의 가수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서운해 왜냐면 여기는 그냥 원칙 그대로 그대로 그냥 밟힌 겁니다. 누가 장난도 하나도 안 친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 잘 부른 사람은 1등 한 거고 노래 못 부른 보석 같은 사람 못 부른 분은 밑에 상고 터진 거고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자 보석 같은 사람 합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보석 같은 사람 자 그리고 가지 마세요. 가지 마시고 상품 있습니다.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석 같은 사람 합동으로 멋지게 출발하겠습니다. 박수